2021년 11월 10일 여행 1탄 스타트 고우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여러분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계십니까? 혹시 계십니까? 잠깐 실례좀 하겠습니다 잠깐이면됩니다 잠깐만 둘러보고 나가겠습니다 실례좀 하겠습니다 잠깐만 들어가겠습니다 깜짝이야 저기 또 칼이 있어 저기 또 칼이 있어 저기 또 칼이 있어 저기 또 칼이 있어 칼이 있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뭐야 이거 와..냄새 칼이 있어 칼이 있어 칼이 어디 있어? 어디야? 아까 여기서.. 어딘가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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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ㅅ.. 짜증나.. 왜 왔냐고요? 방금 여러분들 어떤 남자 목소리 들었습니다 왜 왔어? 방금 들었어요 저 남자.. 왜 왔어? 냄새.. 아.. 저게 누구에요? 저게 누구에요? 잠깐만.. 잠깐만.. 방울 소리.. 잠깐만.. 흔들면서 오는 것 같아.. 잠깐만.. 아저씨.. 잠깐만요.. 어디 계세요? 아저씨.. 어디 계세요? 거기.. 어디 계세요? 방금 뭐 건드셨죠? 저기.. 저기.. 어디 계세요? 뭔 소리야..? 아.. 잠깐만.. 와.. 잠깐만.. 와.. 잠깐만.. 왜 이렇게 귀모가 세지? 이렇게.. 와.. 잠깐.. 여러분 뒤에 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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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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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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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방역료들 방역료들.. 부위금 방역료들.. 예.. 맞아요 여러분들 몇 마디만 나눌 수 있을까요? 예.. 몇 마디만 듣고 나가겠습니다 아저씨 들어와 보실랩니까? 예.. 들어와 보십시오 스샷 준비.. 잠깐만.. 아저씨.. 옆번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어디 계세요? wants to run 아.. 지금..잠깐만.. 여러분들.. 잠깐만요 지금.. 다행히도.. 나쁜 분은 아닙니다 확실히 계신 것 같고 여자도 있어요 근데 여자는 계속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요 이런 소리만 다시 한번 와보고 싶다 진짜 발걸음이 안 옮겨진다 진짜 뭐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사연이.. 다음에 또치형이랑 와보라고 여기는 또치형한테 한번 유튜브 촬영으로 와가지고 사연 한번 들어보라고 할까? 아.. 정말 궁금하네 어르신.. 나쁘신 분은 아닌 것 같아요 말씀도 잘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걸 말씀 안 하시고 일단은 소리가 대체 요즘 작아 제가 일단 가볼게요 다음에 혹시.. 제가 또 이게..뭐냐.. 뵐 수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EST.. 40분.. Luca.. 30분.. 50분.. 50분.. 10분.. 30분.. 40분.. 20분.. 50분.. 50분.. 30분.. ..